제라툴림과 추적자들이 사원에 침투하는 동안, 기사단은 주위를 감시하겠습니다. 테사다르의 그림자가 그대를 감추어주길. 테사다르의 그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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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침 침침 화이어를 위해 이쪽으로는 더 갈 수가 없다 총경을 불밀자군 그림자 타격 한 번이면 제거할 수 있을토 알 찾았나 캡슐 5 5 5 5 5 5 5 방탄소년단을 해보는 게 너무 부탁드립니다. 잘하셨습니다. 그쪽으로 지원병력을 보냅니다. 나의 그림자 타격으로 없애주마, 이 괴물아. 알려드립니다. 저 위에 관측선이 느껴진다. 관측선은 나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니 관측선을 피해 이동해야 한다. 너의 악을 묻히면... 여기만... 망설인 왕들은... 우린... 알려드는 부활할 것이다. 썩 다시 살라. 난 숙제... 알려드립니다. 알려를 위해... 주변에 대해 대리한 테라스에 대한 탄생을 담고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전환할 것입니다. 제주도의 길이 더 빨리면서 벨틴을 지키려! 가장 화면에는 구간을 지키는 것입니다. 모든 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. 우린... 유전한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. 저의 최애인은... 그냥 뇌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. 왕은... 어젯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위험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. 고아들의 용암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.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아이오는 구원 날 찾아라 명예가 입고 행정을 마치라 행정에 용말라 실작 몹노 내 손형을 다하리라 실작이 얼마나 내 인현라 과거의 아버지지 김일권람 실작 몹노 엔, 아르디, 라자가 진입었구나. 난 속에... 내 라짐이 더 들어오게돈. 과거야, 전방에 또 다른 칼날인 대공포가 있는 것 같군. 죽여발라. 원하는... 대공포를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. 잘하셨습니다. 지원군을 보내겠습니다. 너희랑은 지워라. 내 가스. 내 공포를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. 내 탱탱함. 첫 번째 자선의 기격. 에휴, 나의 차단. 우리, 우리는 칼날인. 이곳에선 주황전당이 내려가 보이는군. 저곳엔 알라슈가 숨어있는 게 분명하다. 이곳에선 주황전당이 내려가 보이는군. 저곳엔 알라슈가 숨어있는 게 분명하다. 진실의 인도자장님! 진실의 인도자시야. 대란은 실패했고. 결국 진입자들을 이곳까지 들이고 말았습니다. 위대한 작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. 두려움을 버려라, 말라시. 구원인 거지 않았으니 너희의 우주는 곧 고통에서 벗어나리라. 너희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키고 내 명령을 기다리거라. 의리하겠습니다. 탈다림이 아몬에 따라 전쟁을 벌이려 한다. 우리가 너무 늦었어.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, 제라톨님. 저 장치. 탈다림은 적을 통해 아몬과 교신하고 있습니다. 그래, 적을 파괴하면 아몬의 병력을 지체시키고 아르타리스에게 경고할 시간을 벌 수 있네. 내가 반드시 파괴하겠네. 아몬 정관이 근처에 있다. 놈을 찾아라. 우린 지금. 지금. 우리는 지금. 난 속죄할 것이다. 원하는 말을 말하라. vou ask. 뭐 해. 지금. 흐흑. 어우. 저기. 왓. 내가. 왓. 끄읍. 유명. 우리의 목숨을 주인님께! 지목은 과거의 악을 지우기라. 날 찾았나, 지목은 구라. 과거의 악을 지우기라. 난 속죄할 것이다. 척을 제거해라! 일병으로ves을 압력을 타고 남기고 energ호수의 적을 사신대에 수리를 짓는 것이 좋으려다. 잘 치워주세요! 이 장소가 파괴됐습니다.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병력을 보냅니다. 명예롭게 싸워라, 형제들이여! 명예가 이끌어. 싹 다시 살라. 애는 하루 안 속죄할 것이다. 짐이 무겁구나. 날 찾았나. 싹 다시 살라. 싹 다시 살라. 우리는 안 속죄할 것이다. 충정을 바치리라. 싹 다시 살라. 내 소명을 다하리라. 강력한 힘이 이곳에 흐르고 있다. 마치 이 사원이 공화와 직접 연결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지. 마침내 구석에 몰려 보라, 내라지. 달달이니여, 진정한 신께서 저들의 목숨을 원하시노니 그분을 실망시키지 마라. 강력한 힘이 이곳에 운을 닦고 있다. 경력한 힘을 이끌어. 성격하는 힘이 이곳에 죽을 수 있습니다. 마침내 구석에amis을 닦아. 자, 어둠의 신이 버린 분노를 마주하거라! 과거의 악을 지워라. 바이어를 위하여, 질렀구나. 바이어를 위하여, 질렀구나. 총장을 뻗지다. 바이어를 위하여, 질렀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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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간이 우릴 구원으로 이끌 대답을! 구원은 오직 내 손을 통해서만 있는 거지니, 너희의 고통을 끝내줘. 아... 이 길은 막혔다. 저들어 다른 출구를 자제한다. 너희의 인명을 성전하는 존재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. 포기해라. 내가 너희를 해군시켰어. 어쩔 수 없을지. 좁은 지옥을 진행할 수 있겠지. 이제 우리에게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. 부족하여 롯을 롯이 되어있다. 도움드리지 마세요. 탈리스, 우리 동족은 그대에게 정말 갚지 못할 큰 빚을 잡고 있네. 아야를 위하여!